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과 학위치득 관련해서 질문 내용에 한번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중퇴하셨고, 교육기간면 편입을 또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졸이고 컴공과 학사치득을 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8년 전에 보건행정학과 1학년 다니고 자퇴했는데 학교에서 들었던 것도 학점 받을 수 있나요? 두 번째, 컴공과 학점에서 학점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어떤 게 있나요? 학사하기 취득은 얼마나 걸리나요? 빨리 취득하고 싶어요. 네 번째로, 편입하려면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취득하고 할 수 있나요? 질문 내용에 일단은 답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대학을 다니셨던 1학년까지 다니셨으면 성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F학점을 제외하고 다 학점으로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점. 자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,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보통 뭐 이제 커말도 있고요. 커말도 많이 따시는 게 1급이라든지 2급, 그 다음에 정보처리, 산업기사 이런 것도 많이 따고, 네트워크, 관리사 2급 이것도 많이 취득하시고 있고요. 자 4년제 학사하기 취득 진행 시 자격증은 최대 3개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단 이제 독학사 과정은 별개로 자격증은 3개까지 딸 수 있다 보니까 전공으로 3개를 따시거나 또는 전공으로 2개를 따거나 일반 전공이 아닌 자격증을 1개 따거나 이렇게만 지금 가능하시고요. 단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경우에는 분류라든지 자격증 분류나 직무 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.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개를 취득하셔도 한 개만 자격증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자격 취득 시 직무 번호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학위 취득 기간 이제 세 번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점 이제 은행 제도를 통해서 보통 많이 진행을 하신 이유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비용도 등록금도 좀 저렴하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 보니까 학습 기간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실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4년제 학사하기를 따는 데 있어서 140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고 요 이제 140학점을 이제 온라인 수업 또 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 아까 말한 이 자격증 과정 같은 것도 병행하시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독학학위지에서 운영하는 독학사 과정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학습 기간은 1년만에도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생각하시고 고졸차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기간으로 작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학사하기 취득하고 일반 편입 가능합니다 전문학사하기는 보통 이제 80학점 이제 취득 기준인데 그 학교마다 학위가 있으면 되는 곳들도 있고 뭐 일반 학점 65학점 이상이면은 편입 조건이 되는 이런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 대학교 그 편입 고집 요강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컴퓨터공학과 하기 취득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또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고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